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. 며칠전에 산에서 나온 소심입니다. 이 소심은 호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담가 놨습니다. 이 소심이 물속에서 이렇게 피었습니다. 아 예쁩니다. 맑고 깨끗한게 이 소심은 저를 만나가지고 살았습니다. 왜그러냐면은 이 소심 나은 데가 함량 울산강 고속도로가 뚫리는 산입니다. 그 산에 온 전신에 개발한다고 말뚝을 다 박아 놨습니다. 이 난초는 사람이 그거 하는게 아니고 그런 개발로서 산들이 점점 사라지 가는 겁니다. 좋은 산지들도 지금 사람들이 그쪽에 별장 짓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 짓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. 이 난초는 저를 만나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. 다른 난초들은 거기에 자생하는 남들은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다 산이 사라지겠지 앞으로 그 산도 정말 좋은 호화고 산반들도 참 많이 나왔던 그런 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. 환경 !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쩡쩡쩡쩡쩡해졌는데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처는 살아남을 인형인가 봅니다 만약에 이 난처가 제가 그쪽을 안가고 돌아서 만약에 하산했다면은 아마 이 난처도 개발로서 아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겁니다 암튼 코로나로 이번에 창년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꽃이 만개해서 다시 영상 올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